뭐 그렇게 저희 방이 후원이 많은 편이 아니라가지고? 호이치 일분도 못 써먹을 주제나 가져오는 더불어 아니 왜 나는! 나 그거 해줘! 나 김세아는 왜 이렇게 귀여운 것일까? 김세아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일까? 같은 주제로다가 우리 딱 10분만 얘기해보면 안 돼요? 나 딱 10분만! 딱 10분만! 딱 10분만! 근데 24시에 돈에는 100% 기...